안녕하십니까 노스TV 안녕하십니까 2번 오늘 술래작기 대전입니다 이미 술래에요 자 2분이 술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럼 우리 둘은 칠겁니다 1분 1분 어디서 뛰어요 일로와봐 내가 좋은 자리를 알고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다니까 자 괜찮아 일로와 여기 술래는 괜찮아 아니 그래서 이게 돼요 왜п 여기가 되요 우리 그래서 내려다가 우리 이 차에 치우고 있는거 아니야 우리 이 차에 치우고 싶은데 잘 안해 장갑이 없어 장갑이 없어 장갑이 없어 나는 장갑 돌려갈걸 하니가 뛰고 지금 손 시러울텐데 한짝 드릴까 그래 미주야 고맙다 고맙다 너 이거 좀 잠깐만 하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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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참 잘할들면서 하니 하니 corrections 여러번 소개트 저 진짜 힘듭니다. 저 달리기를 못해서... 저 달리기를 못해서... 아... 좀 힘들어. 아 난 다... 나 쟤 봤어요. 근데 쟤네 안보이는 것 같아. 저거 우리 다 저기에 있습니다 저거 저거 진짜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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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쉬었나? 진짜 힘듭니다 여기있어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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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처럼 생기네 뭐하는지? 여기있어 철학부 쟤말 laut 쟤말뜨라 대박이지 한 명 더 있었죠? 네 야 너 술래인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 아니 너 술래 맞으면 그거 되는 거다 어? 피곤해 저 키나가 술래같이 키나가 다들 일로 여기 보여요? 봤는데 어? 키나가 여기 숨었어요 나는 여기 키나가 저기 나도 봤어 나도 야 너 나 어디서 있는 줄 알아? 여기 숨을 타? 저기 저거 저거 저기 저거 저기 계단 있는 곳 저기서 숨어서 임진성 보고 있었어 솔직히 술래 아니지? 나 진짜 술래 진짜 술래라고?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요 봤어 우리 봤어 우리 둘 중 한 명은 잡힌다 우리 둘 중 한 명은 잡힌다 그럼 봤어 나? 응 야 안 봤어 나는 저기서 티나가 다 있어 야야야 나 저기 있었어 저기 저기 계단 있는 곳 저기 나 형한테 얘 티나가 이 형한테 티나가 내일 숨었다 일로 빨리 티나가 근데 형 우리 살았어 민지야 저쪽 빠져나가 나 이쪽 앞게 1분 안에 할거야 일단 우와아 야야야야야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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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말이다 나 별로 공평아가 나가 아 아이씨 아이씨 아트 나 술래인가? 아니 감염이 있잖아 아 그래? 나 한대요 붕신아 나 헤이 술래잡기 어 나 술래야 근데 그 간년보드 아 맞다 간년보드 아 안돼 안돼 죄송합니다 근데 간년보드 야 이거 오늘 레알 한시간 찍어볼까 나 한시간 못찍니다 나 다시 갔다 30분? 보자 30분 찍을 수 있겠다 지금 4시 4시 30이에요 우린 몰래가야 합니다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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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소리들리지 않았어? 야 정준휘 나 장갑 졌어 아 왜 나도 주지 왜 나 장갑 없어? 어 야 정준휘씨 야 야 정준휘씨 어 어디야 야 야 니 절로 가라 빨리 저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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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나 이거 잠갔어 오 근데 나 이거 안 맞을 것 같아 이거 민주야 자 어 오 오 마이 갓 야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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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민주야 나 이거 잠깐만요 자 안내면 나 가위바위보 안내면 나 가위바위보 안내면 나 가위바위보 180도 50도 30도 50도 500도 아 나이들 못 잤네 아 나이들 못잘네 아랫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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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나? 여기 있나? 여기 있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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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el기 레 show our Œ 야 이거 임진성 야 근데 솔직히 너희 둘이 가위바위라 이런거 들어간거 없다 건물 안에 들어가면 안되니 가위바위바위라 아 그래 야야야 60초 60초 네 지금부터 조민준은 인성쓰레기 확정이구요 야야야 나 좋은 곳을 알아 일로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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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면은 사기야 야 이거 저쪽으로 쟤네 설마 얘가 이쪽으로 오겠어 잡지마 야 넌 뒤를 봐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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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좀 오냐 오냐? 오냐? 야 일로와봐 더 좋은거다 내가 볼게 근데 없구요 스텔라봐 아 나 너무 좋다 야야야야 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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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내 안다 어디가 좋은 줄 안다 야야야 여기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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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이씨 괜찮아 야 그래마자 달성매 안보여 온다 온다 아이씨 여러분들 옵니다 야 온다고 비우시나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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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쪽이 야 보면 이쪽으로 올겁니다 저쪽으로 야 너 뒤에 잘 봐 야 야 이리 올 수 있어 나 뒤에 잘 봐라 아 뭐 이거요? 야 이리 올게 예뻐가는데 그러니까 아니야 걔네 걔네 걔네들이 이렇게 해서 제발 야 이거랑 다를 수 있어 야 임지성 임지성 네 저기 비번 풀어 어허 비번 안 풀거든 야 그 비번 야 저 야 그쪽 가지마 이쪽에 있어 예지 이쪽에 있어 저 여기 있어 조만간 다 이슬 아리야 깜짝 아 좋겠다 깜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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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민준아 너 진짜 무슨 공포 아오니 같애 야 민준성 너 그때 솔직히 소리만 안 질렀으면 그냥 안 질렀는데 이렇게 이 소리만 안 질렀으면 그냥 다음부터는 달려와도 그냥 조용히 있자 그러면 안 질켜 아니 진짜 민준이 진짜 솔직히 천재가 다다다다 고니까 진짜 나도 깜짝 놀랐다 난 리얼리에 뭐었어 잘린토로니 잘린토로니 나 그냥 리얼리 콩에서 저리로 가려고 안 내면 나가야 돼 난 문 냈어 안 내면 나가야 돼 난 문 냈을래 이거 미쳐 야 여기 여기다 60초부터 야 오는 게 어딨는데 빨리 가라 빨리 빨리 야 이쪽 가보자 이쪽 이리와봐 왜 야 개 빌려오고있다 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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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자리가 좋은데 우리 따로 가자 2분이나 있어 괜찮아 시간만 야 그럼 저쪽 가자 뭐야 이건 야 위기장에 도용히 있을래 괜찮죠? 야 위기장에 도용 뭐야 야 위기장에 도용 야 위기장에 도용 빨리 와봐 야 너무 가슴이 야 여기 되게 기대해 여기 빨리 기대해라고 여기 나 말만 아는데 야 그리고 다음부터 달려올때 수리치지 마라 선미 여러분들도 술래잡기 할 때 너무 가까이 안 MD 안 꺼내겠어 다음날 우리 친구는 레알 들깁니다 야 좀 들키지 않을까? 아니 이 트럭 때문에 안 들켜 야 이 트럭 뒤로 가면 우리 그냥 후진으로 죽살안다 그냥 사망하는 건데? 옆으로 가는 느낌이야 아 뭐야 두두둥 하면서 우리 튀자 아이씨 괜찮아요 형 형 아니 길이라고 뭔데? 이거 뭔데? 뭐 볼래야? 몰라 이거 나뭇가지 자라는 것 같은데 지금 올라오고 있어? 왜 올라오는다 창천 jednak 올라오지 너 올라온 거야 에씨 제시아드ression 여기 왔어? 왔어? 아니.. 괜찮은지.. 뭐고.. 안하다.. 왔어.. 왔어? 왔어? 자 이리 와봐 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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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여기.. 이 비닐 같은 거 있어 왜? 왜? 이유를 말해봐 모래가.. 집에서 모래가 필요해서 왜? 긴 봉지 주까 내 집 가서? 괜찮아 어 방금 그 굴러가는 긴 봉지 주어진 어이구.. 어이구.. 저기도 없고.. 자 근데 지금 20분째 찍고 있습니다 이거 올릴 수 있어요 시간 정도 걸리게 되면 어이구.. 야.. 야.. 조용히 하지마.. 하지마.. 엄청 멋있어.. 하트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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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닐봉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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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필요 없다며 이렇게 했잖아 빨리 갖고와 아야 비닐봉지 오늘 필요해 아야야야야 비닐봉지 술래가 왜 풀려고 감싸게 아니 모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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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잡아 술래쪽 부실라고 오면 넌 생각이 술래쪽으로 밖에 안가니 자 갈까보 하자 안내민다 아야야 야 그런거 없어 빨리 가자 야야 늦게 야 늦게 야 늦게 돼 2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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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어디 숨을게 어디 숨을래 거기 숨자 따라와 덜 덜 덜 덜 으 아 야 벽에 붙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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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볼일 소리가 있구나 야, 봐도 소리치지 말고 바를테면 된다 지금 23분째 이제 24분 뭐하냐 아이가 올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, 나 어디 갈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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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치는 정도나요 야, 됐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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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손 아 아 아 아 아니 자 很 너무 일단 이 잼 그걸로 갖고 놀게? 나 뭐라 가져가네 참 희한하다 나 이제 갈거야 잘가삼겸 5년정도 놀면 안되니? 안돼 빠빠이 빠빠이 저희가 통화중입니다 제가 사는 곳이거든요 나 가야돼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집에서 레이크 정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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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돈